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갈리오의 수익성 좋은 원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룸은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며 관공서, 초, 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배우로 두고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 도시 만에 있는 곳이라 시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맞춰 주변에 식당과 미니 슈퍼마켓까지 있는 생활 편의성도 좋은 곳이라 할만합니다. 상공에서 봐도 보이는 건 건물뿐이어서 바로 도시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원룸들이 이웃에 있어 그야말로 원룸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는 고충아파트들도 보이는군요. 바로 인근에 잘 정비된 홍성촌도 보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두둥의 건축물은 원룸 15가구와 투룸 3가구로 이루어진 3층 원룸 건물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바로 복도가 보이네요. 긴 복도를 따라 모두 창을 달아놓았군요. 관리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현관 위에 가스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실이 없어 내부를 모두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마침 원룸이 이사 나가고 새로운 사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 해서 한 곳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 냉장고와 상부장도 보이네요. 주방과 방은 미다지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방을 지나면 발코리가 보이는데요. 장이 놓인 곳과 세탁기가 놓인 곳으로 반을 누워 물을 쓸 때 신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역시 깔끔합니다. 원룸은 아기자기한 꾸밈새도 좋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느낌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원룸은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2층과 3층을 지나 옥상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옥상을 오르자마자 통신 안테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원룸의 지붕들이 서로 이웃해 있습니다. 옥상에서 보니 스카이라인이 시원합니다. 건너편은 2층 구조의 근린상가 등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관리 잘 되고 있는 이 원룸은 전체 두필지 토지 556제곱미터 약 168평의 면적의 연면적 565.35제곱미터 약 171평의 3층 원룸 건물과 138.14제곱미터 약 42평의 근린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매가는 8억 5천만원입니다. 원룸의 기본 임대료 27만원에서 30만원 투룸의 임대료 40만원 정도인데 계속 상향 조정 중이며 상가주택과 미니 슈퍼의 임대료와 옥상의 기지구까지 통합 계산하면 연 총임대 수입이 대략 7,800만원 이상입니다. 에어컨 등 가전은 교체했으며 공실 없이 회전률이 양호함으로 현재의 상황으로만 계산해도 수익률이 9% 상해합니다. 크지 않지만 보증금도 있으니 이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지겠네요. 회전률 좋고 수익률 높은 곳을 찾고 계신다면 이 원룸을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